생긴 게 워낙 잘나다 보니까 오나가나 인기구먼. 아 이거 거울이 다 질투라네. 뉴 집 자식이 없으면 잘 생각해 기다려라 아가씨들. 너희 다음 주부터 못 나올 것 같다. 어 오줌아 뭐하네 차례도 좀 대접하고 그래라. 형 점심 안 먹어? 어 천천히 먹지 뭐.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려도 되겠습니까? 옛날에 개구리 한 말도 있었어. 그때 옆을 지나가던 개구리를 보고 아빠 개구리 옆에. 옆 한 금모가 지나갔냐. 왜 뭔데 그래 그래서 말이죠 아들 개구리가 순식간에. 어 대문이 화장 열렸거든. 대문? 웬만에 아까 차를 타고 왔는데 차를 탈 수 있잖아. 아니요 저기 저기. 손수건이 떠져 있군요 제가 주워 드리겠습니다. 오우! 아하하하! Hot 1969 하하하하